스마일로우 필리부는 여행사! 안녕하세요! 필리부는 여행사, 화성가이드 클레오입니다. 네 클레오 씨가 했었어요. 모델 같으셨어. 멋있다, 무슨 뮤비 더! 화보인데 화보? 보기만 해도 행복해! 저도 지금 오늘 제가 화보인 것 같아요, 유행을. 데드 파이터 지금 유튜브 오 멋있다 모델 모델 시계곡 아니야? 화분에 앉아 미미 갈매기 따라해줘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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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진짜 배경 너무 예쁘죠? 보톤 스파시 이렇게 또 있네 지금 배들도 다 보이는데 뒤에 케이블카까지 보이거든요 어 그러네? 우리가 갔던 데 딱 저기 맞아요 갔던 데 다 보여요 지금 여기서 인증샷 한번 찍어야죠 맞아요 제가 케이블카까지 보이게 어 좋아 하나 둘 셋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의 가이드 등장 피드브룸 고행사 안녕하세요 수원 가이드 그렉입니다 반갑습니다 뱅 맛있겠다 오 감명 바로 아까 나온다 오케이 렛츠 고 지금 귀이가 딱 멋있게 나오는다 약간 살짝 미얀미얀 한 여름바 어? 귀가 너무 간질간질한데요 지금? 제가 안 못 하겠다 어떻게 어떡해. 나 지금 양쪽이 있고 싶다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뭐 이런 거 저기요 피디보는 여행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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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피디보는 여행사 칠곡 가이드, 미치. 저는 미치, 칠곡 투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사들은 여운 나 찍자 저 앞에서 찍을 때 여운 나 찍자들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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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짠. 나이스. 오뎅? 네, 맞습니다. 오뎅, 그리고 매운 오뎅. This is fish cake. We've got that. Well, you tried that already. Did you like it? It was good? Yeah, yeah. 맛있어. 맛있는데 엄청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떡볶이에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는구나. 나는 처음 봤어요. 아, 저는 처음 봤어요. It's good. 아, 잘 몰랐는데. 엄청 드릴게요. 한국 음료수 마셔볼까요? 시원한 거 가시러 가시죠. 시원한 거. So, we're gonna go and try. 시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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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에? 시키에? 시키에를 또 처음 경험해보지만 어떨까.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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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try it. 맛이 되게 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달지도 않고. 좀 더 맛있어. 네, it's still good. Really nice. I like it taste a lot. 아, 아. 5 stars. 5 stars. 5 stars. 사장님 앞에서 5.5 5.5 진짜 파이브 스타러